아이고, 이 김지연마 대리를 여기서 또 보는구만. 오셨습니까, 회장님? 사전댁 식사 초대한다고 했더니 바쁜데도 돕겠다고 와줬네요. 예, 이야, 그럼 오늘의 셰프는 김지연마 씨? 자, 드러들 갑시다. 예. 보세요, 이리 오세요. 주세요, 그거. 조심해. 대표님도요. 네, 김지연마입니다. 네? 미안해요. 공소시효도 지났고 윗선에 보고했지만 왠지 미리 알고 다 막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더 이상 조사를 진전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별거같은 것 같고 사러나는 빈을 열거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 Opening 중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